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기차 안의 일이 담겨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좌석이 표시된 그 기차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차에 타죠. 기차에 탔는데 그분의 좌석은 복도 쪽에 있는데 이 여성분이 자기는 창문 쪽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 쪽에 앉았습니다. 그럼 창문 쪽 주인이 오겠죠? 그런데 이분이 안 비킨 거예요. 그랬더니 승문이 왔습니다. 승문이 와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표를 달라고 해서 좌석이 복도 쪽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분은 창문 쪽에 앉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누가 앉으라 했어요? 이랬더니 여자분이 차표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승무원은 이 자리 누가 이 자리 당신 자리래요? 하고 했더니 여자분은 누가 내 자리 아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무원이 표에 복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은 창문에 앉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 표는 숫자만 있지 창문에 앉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여기 앉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차피에는 분명히 지정된 좌석에 앉으라고 숫자가 있고 표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약속이잖아요. 그 자리에 앉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 내가 창문 쪽에 앉지 말라고 표에 적어놨냐고 그러면서 내가 창문 쪽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창가에 앉아서 외부 바깥 하늘을 보면서 가고 싶은 내 마음이 내가 소원대로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공공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서로 간의 약속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그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도. 우리가 이삭 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재단 위에 있는 재물된 이삭을 내리칠 때 이삭의 나이가 청년이었어요. 그걸 풀고 일어나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 가만히 누워 있었잖아요. 그만큼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랄 지방에서 목자 간에 다툼이 있었죠. 우물 가지고. 그럴 때 이삭은 그런 다툼이 있으면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투면 또 양보를 하고 또 양보를 할 정도로 참 관용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이런 넉넉한 이삭, 예수 그리스로를 예표하는 이삭, 믿음 하면 생각나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믿음 좋은 이삭이 늙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 봤죠. 애설을, 마다들 애설을 축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장자의 축복을 하자.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설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제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이것을 1절부터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것은 눈이 어두운 걸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걸 여러분들 예측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리부가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야곱이 애쓰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어둡다고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한 암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말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죽음을 보는 이 이삭도 야 나도 언젠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죽음을 예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눈이 나빠지니까 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이삭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삭이 마다들 에스를 불러들이고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3절, 4절이죠. 아까 읽어보셨죠?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즐기는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말을 히브리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는 즐기는 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의 뜻이 애착을 갖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애착 남다른 집착이 있다는 거죠. 그 애서가 만들어주는 그것을 이삭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착을 그냥 너무 먹고 싶어요. 나 그거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렇게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그런 음식을 애서가 만들어줬어요. 원래 이제 가축 음식은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 야생동물이 어때요? 맛있죠? 애서가 그걸 가져오잖아요. 사냥을 잘하니까 그 사내들의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드니까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애서의 이 별미를 먹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애서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답고 호탕하고 사냥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그냥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얌전해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애서는 좀 남자다운 애서가 좋은 거예요. 그런 애서에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뭐 틀린 게 있어요? 이삭이 애서를 축복하는데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장자잖아요. 마다들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영적 가문을 잇는 그 하나의 계승권에 대한 인정이죠.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마다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서에게 축복을 하는 게 뭐가 그리 틀린 일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틀렸어요. 이삭이 애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건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애서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경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5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큰 자는 먼저 나온 애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냐면 야곱이에요. 애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로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이 이것을 잊어버렸겠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로 세우시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 다 알고 있고 이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애서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겟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입에 구미에 딱 맞는 음식을 애착이 가는 정말 정말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 애서 그리고 내 마음에 들고 호탕하고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어디 가나 그냥 호환한 우리 아들을 이 가문의 장자로 내가 축복을 할 거야. 내가 좋은 대로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삭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를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 내가 믿음 좋다는 이 마음이 이삭에게 어느덧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위에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애슬을 축복하고자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누가 축복을 받게 됩니까? 야콥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신자 초신자일 때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애기같이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요. 신앙 생활을 좀 할수록 이삭도 그랬잖아요. 신앙 생활에 얼마나 여정이 늙어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가니까 이 신앙 생활에 관성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는 건 맞아.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관성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옳다. 나는 무조건 옳아. 이런 영적 교만이 어느덧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면서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사회관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모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끝까지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결혼식에 있다. 뭐가 있다. 그냥 한 번씩 가다 보면 또 결혼식에 가면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한 잔, 두 잔 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알다알다 하니깐 좋아가지고 그냥 사회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생각해요. 내가 가족들도 만나고 일도 많은데 이걸 내가 다 제쳐두고 내가 귀에만 가야 되는가 나 사회관 끝까지 할까 모르겠다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사인명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제가 묻잖아요. 주일상수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것은 지켜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또 물어보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아멘. 약속 다 해놓고는요. 1년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1년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달콤한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지고 살살살살살살 가다보면 아휴 한국에 돈 벌러지 뭐하러 그렇게 예배 기회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정말 힘들어. 조금 편한 기회에 갈 수 없을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꾀를 내게 되고요. 그런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쉽게 끌려가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야, 저렇게 할 필요 없어. 결정을 해버리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한국에 돈 벌러 왔지. 왜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중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된다고 성경에 적어놓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이를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 하나님을 둘째라고 돈만 벌으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돈부터 벌라고 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소한 일로 좀 불평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화목하라.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는 제껴놓고 내가 맞다는 걸 공공연하게 인정받으려고 더 얘기하고 전화하고 따지고 누가 맞는지 보려고 끝까지 한 번 실어보는 건 없습니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귓등에도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별미를 가져오는 애색에 꽂혀버렸어요. 이것이 관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하나의 허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리세인이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놓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바리세인이 그런 거죠. 바리세인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성경말습은 율법인데요. 이 당시에 성경말습은 이렇게 기록되어서 문자로 되어 있었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시대부터 구전되어 왔어요. 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시대마다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그게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년 내려오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지킬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지켜야 된대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서로 이렇게 상반되면 이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유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마태봄 15장 1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좀 책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 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뭘 씻어야 되냐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바리세인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공격해서 십자가에 매달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라서 이걸 보고 니네들은 이제 또 흠 하나 잡았다 꼬투리 하나 잡았다 이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자.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랬죠. 그런데 성경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전에 수족을 씻는다고 추리국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제사 이렇게 의식을 행하기 전에 수족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온 국민이 다 그래야 된다고 확대 적용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고 사막이 많고 다닐 때 손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유전에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거는 성경보다 더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그런 것을 하나님 개명보다 더 우선시 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온 관습대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공격하고 비판할 때는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내가 창문에 앉고 싶으면 그냥 창문에 앉는 거예요. 그 창문에 앉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표에 그렇게 창문에 앉지 말라고 적어놨냐고 이렇게까지 자기 논리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거 보면 어느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어요. 딱 내 입장에서 맞다. 내 입장에서 내 논리로 노리를 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서로 공격하고 나만 맞다. 나만 옳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이란 것을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서 오래 가면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화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난데 이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 정제하는 데 쓰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많이 시끄럽고 그렇다는 이 현상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시끄럽게 못해요. 새로우니까 낯서니까 자기가 갓난아기인 거 알기 때문에 절대로 초신자들이 별로 말씀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살아온 습관이 위에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 괴문을 지키고 있고 은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죠. 내가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고 내가 살아온 습관이 기준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오는 이 아들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비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과오가 있는지 착오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저는 이제 이사하게 하는 거 보고 되게 찔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그럴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주부로 있다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주부였잖아요. 아들을 뒤로하고 중학교 고등학생을 내가 엄마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걸 뒤로하고 가정 내가 모든 세상을 다 뒤로하고 나 정말 하나님만 성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신대원을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말 굉장히 대단해 내가 이런 세상에 일을 다 정말 뒤로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인생이란 세상이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내가 신학교에 왔으니까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눈 아래로 보인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 저 사람은 형편없어. 저래서 뭘 한다고 그러지.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제하면서 나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흐물이 없어요. 흐물이 없어요. 사람이 나한테 사람들이 왜 신대에 났으니까 뭐가 됩니까 얘기하면 내가 잘한 일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한테 있는 허물이나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허물 많은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인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지금 지역장 몇 년째야. 니네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교장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늘 고백하시고 죄인이라고는 추상적으로 말만 하지 마시고 24시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함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정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런 악한 것들을 요만한 거라도 여러분들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과 같이 내가 뭘 잠을 못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잘못을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내가 하는 게 맞다. 내가 하는 게 진리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의다.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엉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는 않았지만 또한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약을 축복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바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말랑말랑한 옥토밭이 되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허물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